오늘 저희 동사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좋습니다. 늘어났습니다. 얘기하시죠? 예! 딱 세 분이 이해하고 다섯 분은 이해 안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도래가 세 분 좀 짤고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의 뵙도까지 건강하세요. 다시 발사라죠. 사랑은 무엇이라도 우리 시간을 눈물을 쉬하시라고 다가가 했어요. 번호는 날 당신이 말 버리지 않겠지요. 서로가 헤어지고 서로가 헤어지고 모두가 계속 행복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눈물에 심하시라고 말했어요. 어느 날 당신이 맘에 버리지 않겠지만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제 노릇상 올 때니까 고맙습니다. 자, 빨리빨리 마치고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촬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자, 사진 찍겠습니다. 조금만 이쪽으로 해주세요. 아, 이쪽으로 네네. 자, 찍으시고요. 자, 카메라 보시고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됐습니다. 아유, 죄송해요. 아유, 죄송해요. 다음 일정대로 조심조심해.